한국국토정보공사 지난해 4월 70대 아버지 의사와 40대 아들 의사가 함께 운영하는 강남의 유명 병원으로 이직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. 먼저 이 병원의 병원장이자 국내 의학계의 권위자인 아버지 의사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됐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더 심했던 건 올 초부터 새로 담당하게 된 40대 아들 의사였습니다. 성추행이 환자를 시술하는 도중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. 간호사는 결국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병원을 그만뒀습니다. 성추행 직후엔 아들 의사에게 항의를 해왔던 간호사는 그만두기 직전 사과를 받아냈고 그 과정은 녹음됐습니다. 간호사는 퇴직한 다음 날 아버지와 아들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병원장인 아버지는 경찰에서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들은 고소당한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X장님은 지금 사과를 하셨고요. 연락도 안 되고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 병원 측은 오히려 간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유명 병원의 부자 의사 성추행 의혹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SBS 김종원입니다.